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너바나님이 지으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입니다. 부제는 배우자 대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오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나윈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다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너나윈님의 스승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너나윈님이 이 책을 읽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너바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부동산에 입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책이길래 너나윈님이 보고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 2장은 월급쟁이 너바나가 구축한 돈 버는 시스템. 3장은 돈 걱정 없는 월급쟁이 되는 법. 4장은 월급쟁이를 위한 재테크 노하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3장 돈 걱정 없는 월급쟁이 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3장 돈 걱정 없는 월급쟁이 되는 법.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1.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에서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어 1억 천금을 얻은 사람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다.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엄청난 분은 그렇게 허무하게 빠져나가게 마련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기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과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당신은 어떤 투자가가 될 것인가? 과거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내 집 마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나 매매를 통해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대출금을 평생 동안 갚아가는 식의 재테크를 해왔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그냥 처음에 빚을 왕창 내서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리고 부동산 침체기 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해도 성과는 나름대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얼마의 종잣돈을 마련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였다. 그때마다 나는 첫 투자라면 3천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는 투자 물건을 찾아서 시작하라고 권한다. 사실 이는 부동산 부자들이 종잣돈을 불린 오래된 방식이다. 그들은 투자금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즉 실제 부동산 고수들은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투자자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 전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 A씨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A씨는 서울 재개발 빌라에 투자할까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2억 원의 투자금에 대출 1억 원을 받아 3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바다님은 좀 더 소액 물건으로 투자 경험을 쌓은 후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가 그 빌라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인연이 흐른 어느 날 A로부터 장문의 메일이 왔었는데요. 그 첫 투자로 인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투자로 꾸었던 그의 꿈은 악몽이 되었으며 그 투자는 다시는 접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좌절감을 맛보게 해준 방법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주관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회사 선배 B가 퇴직을 앞두고 내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과 여주 지역은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기업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특히 해당 물건은 경매로 나와 시세보다 저렴해서 약 7천만 원이면 얻을 수 있었다. 또 세를 놓는다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파트 치고는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었다. 나는 그에게 대출을 받아서 여러 채를 매입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이 선배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대출 없이 한 채를 장만했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월세가 50만 원이 되었고 매매가 또한 1억 원 정도가 됐기에 비도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경매와 공매로 그 지역에서 3채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그 덕분에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월세로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으며 1억 원의 시세 차익도 덤으로 거뒀다. 즉 자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3. 준비된 투자자 최근 투자 모임에서 만난 C군은 열정이 가득한 투자자였다. 나는 늘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많은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발품을 팔아 여러 현장을 둘러보기를 권하는데 그는 신기하게도 내가 권하는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그의 모습에 감동해 나는 그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었다. 그 중 하나가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 것이었다. C군은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수도권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작년에 수도권에서 1,500만 원으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매매가는 각각 2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 그는 스스로 보너스를 만든 셈이다. 그렇게 C군은 1,5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4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수익률로 따지면 266%다. 앞으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금을 모으게 될 C군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년만 투자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이라서 약간 부동산 가격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지금은 한 3배 정도가 오른 것 같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금액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잘 찾아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2.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온종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도 없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눈앞에 주어진 일만 겨우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스타쉽 투르퍼스의 작가인 로버트 A. 하인 라인은 말했다. 명확히 설정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가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보람차고 값진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멋진 자동차나 끝내주는 날씨가 아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꿈과 목표를 묻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기 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정작 투자나 사업을 통해 초반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돈이 불어날 때의 쾌감과 희열 때문에 그저 계속해서 돈을 버는 데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것이다. 확실한 건 돈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었는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 인생의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종이에 적어둔 사람은 경영대학원 학생 중 단 1%에 불과했고 이들 대부분은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진 않았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30%였고 이들 중 다수가 상류층에 속했다. 나머지는 어땠을까? 뚜렷한 목표도 꿈도 없던 70%의 학생은 중산층으로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 빈민층이 되었다고 한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여섯 가지를 실천하길 바란다. 1.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종이에 적는다. 당신이 평생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종이에 적어보자. 다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다이어트 같은 목표보다 20억 원의 현금 마련이나 5kg 감량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기입한 종이를 식탁 유리 아래나 책상, 냉장고, 방문 등 당신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어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하라. 앞에서 기록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작성해보자. 아프 예의 중인공에게 필요한 자금은 은퇴시 자본, 대출 제외한 30억 원, 분당 40평 아파트 6억 원, 세계일주 비용 2억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8억 원이다. 만약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이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보라. 3. 이 꿈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정하라. 사람들이 쉽게 놓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고도 이를 언제까지 이룰지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인생의 목표이므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현할 가능성이 큰 꿈이어야 한다. 4. 목표를 기한까지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라. 5. 이제 당신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10년 안에 10억을 모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연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당신은 월 가계 수지가 약 천만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정해둔 목표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면 목표 달성 기간을 늘리거나 목표를 달성한 수단을 바꿔야 한다. 즉, 지금 당신의 경제활동이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매년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을 최대로 끌어올려 이를 어떻게 불려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5.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기, 중기, 단기, 연, 월, 주, 일, 단위 계획을 세워라.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간을 정했다면 기한까지 남은 시간을 나누어 장기, 중기, 단기, 그리고 연, 월, 주, 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히 세울 필요는 없다. 먼저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연, 단위 계획은 매년 말에 다시 세우면 된다. 그리고 매월 말 월 단위로 실적을 분석하고 말일에 다시 다음 달 계획을 세운다. 주와 일,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 여행을 떠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목적지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갔느냐이다. 만약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2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10년 동안 모으기로 계획했다면 1년에 2억 원을 벌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행운은 없다. 당신의 일하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계획하라. 6.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1년에 하루쯤은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수목원이나 막힌 곳 없이 트인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이 방법대로 생각을 정리해보길 권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바쁘게 살다가 자신이 원치 않는 생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나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진정 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되새겼을 때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어찌됐든 당신은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7. 목표를 달성했다면 반드시 보상하라 하루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매달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좋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매년 번 돈의 10%는 반드시 가족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에 지출한다. 물론 그냥 있는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이벤트들이 성과를 이루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8. 삶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라 담배를 끊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주변 동료에게 자신이 귀면할 계획임을 밝히고 만약 자신이 담배를 다시 피울 경우 10만원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의 벌금을 정해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개인적인 목표를 주변인과 공유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 큰 화이트보드를 하나 마련해서 평생 목표와 올해 목표를 기록하라. 그리고 이를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 내용을 개인 블로그나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표 달성에 힘쓰게 될 것이다. 3. 노후 자금으로는 얼마가 필요할까 사실 우리 모두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급여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는 늘고 자녀 교육비와 주택 마련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현실에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창업이 답이 될까 KDI 조사에 따르면 직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창업비용과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신생업체의 평균 생존률은 1년차의 55% 5년차의 17.7%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평생 열심히 일하며 직장과 가족밖에 모르고 살다가 퇴직금 대부분을 수업료로 잃지 않고 싶다면 퇴직하기 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근로소득보다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 급여의 일부 또는 퇴직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월소득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 매월 똑같이 300만원을 번다고 해도 자영업자가 버는 300만원과 자영업자를 임차인으로 둔 임대인이 버는 300만원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기억하라. 노후에 필요한 적정자금 가구당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서울기준 151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210만원 가량이다. 통계청 가계소비자 지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기준 한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월평균 금액은 170만원 품이 있는 수준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250만원 풍족한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자료고요. 2022년 1분기 4인 가구 평균 가계 지출은 56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부부인 경우에 최소 노후생활비는 199만원이 필요하고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33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5배에서 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월평균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노후소득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물가로 보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자금 계산기,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노후피로자금은 평균 예상수명 나이 빼기 은퇴나이 곱하기 원하는 은퇴생활비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즉 60세 은퇴시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90 빼기 60 곱하기 300 곱하기 12 해가지고 10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때까지 현재 가치로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자 한다면 60세까지 노후자금으로 약 11억원 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노후원금을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시기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노후생활비를 월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거주하는 집이나 자녀결혼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11억원의 돈을 모은다면 노후준비는 어느정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를 50대나 40대에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50세에 은퇴할 경우 약 17억원 40세에 조기 은퇴할 경우 약 22억원이 있어야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노후준비를 마쳤다면 그 이상의 수익은 오로지 당신의 취미나 여가를 위해 지출해도 된다. 그런데 당신이 노후의 월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를테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부동산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소유한 법인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이나 급여소득 등 당신이 은퇴한 이후에도 소득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가졌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안정 재무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나는 재테크를 통해 은퇴 후 어느정도의 월소득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에게 나는 질문을 받고 현재 월급 외에 재테크로 얼마의 수익을 얻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모두들 당황스러워한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 산 정상에 오르려면 바로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야 한다는 걸 사람들이 종종 잊는 것 같다. 만약 월 2천만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1년에 200만원이라도 나오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당신이 상당기간 동안 재테크를 해왔다면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그리고 투자와 시스템의 원리만 깨우친다면 월 200만원의 시스템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다. 4. 자산을 불리는 공격법 자산을 지키는 수비법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현명하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가는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 기획업무를 담당했다고 하고요. 회사가 적자일 때 당시 흑자 경영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은 단 두 가지였다. 첫째 수익을 늘린다. 둘째 비용을 줄인다. 손익계산서를 분석해서 현재 회사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기획했다. 또 수익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수익을 늘려라. 첫째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나는 다음 세 가지를 하고 있다. 하나, 현재 재무상황을 알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한다. 둘,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빌라를 보유한다. 셋,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 토지를 보유한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또 직장생활로 얻는 월급이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은 넣어둔 예금에 대한 이자나 채권과 비슷하다. 비용을 줄여라. 스코틀랜드의 작가 세뮤얼 스마이스는 절약하는 것은 신중함의 딸이자 겸손함의 여동생이며 자유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너바나가 흑자구조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절약 즉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출하는 금액이 수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특히 월급에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거나 그 수익의 20% 이상은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묶어둬야 한다. 재테크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당장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계부란 간단히 말해 매월 수입을 정리하고 지출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다.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할 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느 정도 소득이 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또는 장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익률 10% 투자처 은행금리가 2%일 때인 요즘 혹시 수익률 10%를 보장하는 투자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다. 당신에게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기기 바란다. 그 방법이란 지출을 10% 줄이는 것이다. 당신이 생활비로 300만원을 쓰고 있다면 거기서 30만원만 아껴보라. 그럼 당신은 10%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출을 관리하는 건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재테크로 여겨지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재테크보다 효과적이다. 당신이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익을 늘리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5.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라.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 걸까?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투자는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자본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자본이 형성된다. 반면 투기는 상품이나 유가 증권의 가격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대 수익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요인과 당시 시장의 모멘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예측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 기회에 편승하여 확실한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이 큰 이익을 노리는 극단적 모험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초기인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 시장에 들어오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조급하게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앞서 소개한 지인처럼 투기를 한 탓에 대출이자에 시달리며 혼자만 가슴 아리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변만 둘러봐도 투자자들 중 성공한 이들은 시장의 10%도 안되며 10%의 사람들은 원금 보전 나머지는 손해를 보고 투자 바닥을 떠난다. 내가 처음 맛본 것도 달콤한 이익이 아니라 쓰디쓴 손해였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다가왔다. 그래 일단 아무거나 질러보자. 지금은 몰라도 일단 사두면 미래의 가격이 오르겠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수익률을 계산해보자. 저 고수한테 좀 맡겨볼까? 저 사람이 찍어주는 물건에 투자하면 참 편할텐데. 이렇게 유혹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투자하기 전 물어야 할 질문. 한 번은 친한 곳으로부터 물건을 하나 권유받았다. 미래의 시세차익을 기대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물건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물건 중 가장 수익이 좋지 않다.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을 한 건 나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내 잘못이다. 실패를 통해 확실히 배운 덕분에 그 후로 나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기 전 다음 다섯 가지를 자문한다. 첫째,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둘째,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셋째, 이 물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넷째, 이 물건의 대출을 제외한 수익률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다섯째, 이 물건은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본인보다 경험이 많은 고수라고 많은 수익을 냈던 선배 투자라고 해서 그가 권하는 물건에 쉽게 투자하지 말기 바란다. 그건 명백히 투기다. 스스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고 자신이 없다면 좀 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또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1년에서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둘러서 우연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시장을 떠나야 할 수 있다. 고수에게 실패는 더 멀리 뛰기 위한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 실패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변명거리가 될 뿐이다. 나는 당신이 투기꾼이 아닌 좋은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길 빈다.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6. 투자 수익은 월급이 아닌 보너스 실제 부동산 경매나 다양한 투자로 큰 부를 쌓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책으로 펴내고 있다. 문제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성공 대열에 합류하고자 아무 준비도 없이 투자 시장에 쉽게 뛰어든다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분명하지만 뛰어드는 모든 이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투자처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담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투자를 시작하기 전 얼마의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 잃지 않겠다는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월급과 보너스. 왜 월세를 충분히 받으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세요? 종종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그에 대한 대답은 늘 같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어디까지나 내게 보너스이지 월급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아내의 크고 작은 지출과 아이의 분유값, 교육비 등 우리 가정의 최소 생활비로 쓰인다.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주는 회사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월급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투자로 매년 연봉 이상 때로는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내게 단지 보너스일 뿐이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이냐 아니냐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가장이라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이 필수다. 투자 수익을 통해 수익이 좋은 달에는 생활비로 천만원을 주다가 수익이 시원치 않은 달엔 한 푼도 못 주는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게 불안감을 안기기 쉽다. 이러한 기본적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통한 근로소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너바나닙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 주변에는 성공적인 전업투자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전업투자자로 나서기 전 경제적 기반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없는 여생을 걱정 없이 살아갈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들이다. 따라서 당신이 매달 생활비 이상 그리고 투자금 이상의 월세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전업투자의 꿈은 잠시 접어두길 바란다. 즉 이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전업투자자로 나서기 전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자본월소득은 최소생활비 월 300만원 더하기 향후 투자금 300만원 이상이다. 이는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이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소생활비의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재테크는 목적을 잃은 재테크라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보너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라. 물론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 관리라는 안정장치는 필수다. 당신의 매달 생활비와 투자비를 마련하는 것이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안정장치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에 성공한 당신의 직장 은퇴나 또는 전업투자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충분한 생활비와 투자비를 마련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임하면서 그렇게 모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에 자본소득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투자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다리이지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투자는 검과 같다. 검의 손잡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칼날을 잡은 사람에게는 치명적 상처를 안긴다. 제대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고민한 이후 검의 손잡이를 잡는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길 바란다. 자 이렇게 돈 걱정 없는 월급쟁이 되는 법을 살펴봤고요. 너바 난 이미 지으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리뷰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고 제목을 지으신 게 너바 난님이 상가를 사셔가지고 배우자가 받는 월급만큼의 금액을 상가로 벌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은퇴를 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맞벌이를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실제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따박따박 월세 수입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고 계시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싼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서울은 어렵지만 지방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싼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거기서 얻는 겁니다.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경매로 사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셨고요. 그리고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수입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또 월세를 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 평수가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시세차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나윈님이 지으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다랑 너바나님이 지으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이 두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받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이 좀 침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 모아서 주식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을 일부를 가지고 정말 500에서 1000만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도 관심을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